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죽은 동식물이 등장하는 꿈은 상징적으로 새로운 시작이나 끝, 감정의 변화, 혹은 과거의 회상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보통 현실에서의 중요한 변화, 불안, 혹은 내면적 성찰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죽은 동물이나 식물을 꿈에서 보는 것은 꿈꾸는 사람에게 고유한 의미와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며, 그 내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죽은 동식물 꿈은 삶의 변화나 끝맺음 또는 새로운 시작의 준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서의 변화, 이별 또는 이전의 직장이나 학교와의 작별 등 중요한 전환기에서 이러한 꿈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이러한 끝맺음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심리적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죽은 동물이나 식물은 또한 꿈꾸는 이가 아직 해소하지 못한 감정이나 불안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실망, 죄책감 등이 이 꿈을 통해 표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무의식적인 불안을 반영하기도 하며, 이를 통해 억눌린 감정을 직면하게 합니다. 죽은 식물이나 동물이 나타나는 꿈은 개인의 성장을 위한 성찰의 과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꿈꾸는 이가 내면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할 때 이러한 꿈을 꾸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은 새를 꿈에서 보는 것은 꿈꾸는 이가 희망이나 소망이 좌절되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새는 자유와 희망을 상징하기 때문에 죽은 새를 보는 꿈은 현실에서의 실망이나 기대의 상실을 나타냅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그간 품었던 목표나 소망을 제거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려는 마음의 준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를 보는 꿈은 금전적인 손실이나 관계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물고기는 생명력과 풍요, 번영을 상징하는 동물로 죽은 물고기는 이와 관련된 불안감이나 어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전 문제뿐 아니라 꿈꾸는 이가 자신의 감정적 고갈이나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애완동물은 많은 경우 사랑과 친밀감을 상징합니다. 죽은 애완동물을 꿈에서 보는 것은 꿈꾸는 이가 소중한 관계나 감정의 상실을 경험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친구나 가족 혹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 아픔을 반영하며 이를 통해 꿈꾸는 이가 감정적 치유를 필요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나무는 꿈꾸는 이의 삶에서 지속되어온 상황이나 관계의 끝을 나타냅니다. 나무는 생명과 성장, 지속성을 상징하며 죽은 나무는 이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특정 상황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을 암시합니다. 시든 꽃은 꿈꾸는 이의 내면적 감정이 소진되었거나 관계의 식어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꽃은 사랑과 감정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시든 꽃은 감정의 식어감이나 희망의 좌절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꿈꾸는 이가 새로운 관계나 감정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말라버린 풀은 꿈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에서 피로감을 느끼거나 지쳐있음을 반영합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의 환경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거나 재충전이 필요함을 나타내며 꿈속에서 말라버린 풀이 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살해 1 죽은 새를 본 꿈을 꾼 직장인의 이야기 한 남성은 꿈에서 죽은 새를 발견하는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새를 발견했을 때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현실에서 그는 최근 프로젝트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좌절한 감정을 반영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을 상기시켜주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살해 2 죽은 물고기를 본 꿈을 꾼 여성의 이야기 한 여성은 꿈에서 강가에 떠내려온 죽은 물고기를 보는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물고기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현실에서 그녀는 최근 사업에서 손실을 겪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실의 금전적 어려움을 상징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냉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살해 3 죽은 애완동물을 본 꿈을 꾼 남성의 이야기 한 남성은 꿈에서 오랫동안 키우던 애완견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꿈 속에서 애완견을 떠올리며 슬픔에 잠겼고 강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현실에서 그는 최근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고 서로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꿈은 그가 관계의 상실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아픔을 반영하며 관계의 회복이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살해 4 죽은 나무를 본 꿈을 꾼 여성의 이야기 한 여성은 꿈에서 오래된 나무가 말라 죽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나무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현실에서 그녀는 최근 오래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실의 변화와 전환기를 맞이하는 상황을 반영하며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살해 5 시든 꽃을 본 꿈을 꾼 대학생의 이야기 한 대학생은 꿈에서 자신이 좋아하던 꽃이 시들어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꽃을 보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 꽃을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현실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지속해온 연애관계에서 이별을 겪었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감정적 아픔을 치유하며 새로운 사랑과 시작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죽은 용을 본 꿈 가까운 사람의 아기가 유산되거나 만일 죽지 않고 산다면 애군이나 근심 덩어리가 등 강가에 떠내려온 죽은 돼지를 집에 가지고 오는 꿈 강가에 떠내려온 죽은 돼지를 집에 가지고 오는 꿈은 가정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조짐이다. 아울러 가정이라면 한동안 실직자로서 전전근근하다가 한참 후에야 직장을 얻게 된다. 죽은 닭을 많이 가져오는 꿈 계획하고 있는 일이 좌절된 돼지가 죽거나 죽은 돼지를 보거나 집으로 지고 들어오는 꿈 근심과 구설, 질병, 관제, 시비 등이 잇따른다. 까마귀가 죽은 돼지고기를 파벗는 꿈 기뻐해야 할 잔칫집을 보기 싫은 불청객이 먼저 찾아와서 초를 치게 될 진초 자라나 거북이가 진흙탕에 빠져 있거나 죽은 껍질을 보는 꿈 궁 속에서 거북이나 자라가 진흙탕에 빠져 있거나 죽은 껍질을 보았다면 이 꿈은 시작은 좋게 출발을 하고 돈도 모이는 듯하지만 나중에는 상황이 나빠지고 사고나 우한이 생겨두니 다시 나갈 것을 의미한다. 뜻하지 않은 실수나 사고를 조심하도록 대비해야겠다. 연못에 물고기가 전혀 없거나 죽은 물고기밖에 없는 꿈 꿈에 등장하는 연못은 임신이나 출산을 상징하는 매개물이다. 아울러 연못은 금전적으로 이득이 생길 것이고 풍요로움을 얻을 것이라는 암시로도 해석할 수 있다. 꿈 속에서 연못에 물고기가 전혀 없거나 죽은 물고기밖에 없는 것을 보고 실망하였다며 이 꿈은 꿈의 분위기 그대로 기대는 크지만 결과는 별 볼일 없다는 의미이다. 혹은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말라 죽은 고목이 집 앞에 서 있는 꿈 나무가 등장하는 꿈은 자신의 운명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이나 생명력을 상징한다. 혹은 자기 모습의 실체, 가정환경 또는 가족의 운세를 나타내기도 한다. 꿈 속에서 뿌리부터 말라 죽은 고목이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며 이 꿈은 심신의 쇄약을 나타낸다. 예지몽의 경우에는 정력이 감투되거나 병을 앓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사업이 실패하는 등의 불행을 예시하는 흉몽이다. 독수리떼가 죽은 시체에 살을 뜯어먹는 꿈 독수리떼가 죽은 시체에 살을 뜯어먹는 꿈을 꾸게 되면 형자들이 어떤 일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내리게 된다. 돼지우리에 불이 붙어 돼지가 타죽은 꿈 돼지우리에 불이 붙어 돼지가 타죽은 꿈은 만일 돼지가 죽지 않았다면 1등에 당첨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돼지가 불에 타 죽었어도 복권에 의한 행제를 할 꿈이다. 말라 죽은 물고기가 하천으로 떠내려가는 꿈 말라 죽은 물고기가 하천으로 떠내려가는 꿈을 꾸게 되면 운세가 호전되어 만사가 순조롭게 풀리고 소망하던 것이 성취된다. 죽은 원숭이를 본 꿈 명예가 실추되거나 커다란 실수로 피해를 주게 됨. 죽은 뱀 보는 꿈 뱀이 죽어 있는 것을 보는 꿈의 일반적인 해몽은 돈을 얻게 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죽은 소나무가 소생하는 꿈 부실했던 사업이 회복세로 전환되고 생명, 사업, 부기 등이 활기를 되찾는다. 사철나무가 죽은 자리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꿈 실패한 사업체를 인수받아 새롭게 사업 표명을 쇄신하여 날로 발전을 하게 된다. 기사회생, 재수생 시험합격, 대기만성 등이 있다. 말라서 죽은 사철나무에 새순이 돋아나는 꿈 쓰러져가는 사업체를 인수하여 다시 일으켜 세우는 등, 기사회생 등 암시 까마득한 허공에서 떨어져 머리가 깨져 죽은 꿈 어렵기만 하던 사업이 풀리기 시작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가미된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우게 된다. 나비가 죽은 꿈 여성 배우자에게 화가 생김 소가 죽은 것을 본 꿈 우한과 재앙이 따른다. 죽은 곰의 쓸개를 구하는 꿈 일이 잘 추진되어 새인의 이목을 한 몸에 받게 된다. 시장에서 죽은 문어를 사오는 꿈 임산부는 낙태를 하고 병원 출입이 잦다. 우한, 질병, 소송 등의 사고가 생긴다. 불 속에서 타 죽은 돼지를 안고 나오는 꿈 임산부는 자연유선으로 심적 고통을 받게 된다. 생돈이 나간다. 까마귀가 죽은 개고기를 파먹는 꿈 잔치집에서 먹은 음식이나 대접을 받은 뒤 탈이 생겨 병원을 출입하게 될 일이 생길 짐초 우거진 숲속에 홀로 말라 죽은 나무를 보는 꿈 재수가 있고 한 나무의 일부가 죽어 있으면 사업의 부진이나 질병 또는 세력의 일부를 상실한다. 가방이나 그릇 안에 죽은 새가 놓여있던 꿈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거나 남에게 돈을 빌려주게 될 짐초 칼로 황룡을 베자 큰 소리를 내며 죽은 꿈 적을 물리친 승전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 듣게 됨 연못 물에 둥둥 떠있는 죽은 물고기를 보는 꿈 전쟁이나 기근 질병 재난으로 많은 사람이 죽거나 재물의 손실 회사의 몰락 파산 등이 있게 된다.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있는 꿈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있는 꿈을 꾸게 되면 병거나 천재지변이 있거나 전염병 등으로 질병을 얻는다. 죽은 소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꿈 죽은 소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꿈을 꾸게 되면 증권이나 부동산 투기에 실패하여 재물을 잃거나 사람을 잃게 된다. 죽은 소를 땅에 묻으면 집안의 환자 또는 우한이 생길 흉몽이다. 죽은 소를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는 꿈 죽은 소를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는 꿈은 재물의 손실이 따르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길 것을 암시한다. 이를 당분간 쉬게 될 수도 있고 사업을 정리해야 할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죽은 용을 개나 달기 물끄러미 쳐다보는 꿈 죽은 용을 개나 달기 물끄러미 쳐다보는 꿈을 꾸게 되면 한동안 운세가 좋지 않음을 뜻한다. 경쟁이나 애정 문제 등 이응러가지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좌절한다. 죽은 잉어나 요리된 잉어를 먹는 꿈 죽은 잉어나 요리된 잉어를 먹는 꿈을 꾸게 되면 환자가 이런 꿈을 꾸면 병이 더욱 악화되어 죽게 된다. 땅거미 집에 죽은 곤충이 보이는 꿈 집안 식구나 친인척의 상을 당하게 되거나 질병에 걸려 고생을 하게 될 진초 죽은 소를 묻은 꿈 집안에 우한이 생기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게 됨 죽은 잉어를 본 꿈 집안에 질병이 돌거나 임산부는 임신한 태아를 유산하게 되거나 수술을 하여 출산하게 됨 죽은 돼지를 집안으로 가지고 온 꿈 집안에 화금이 생길 진초 죽은 나무가 되살아나는 꿈 타격을 받았던 일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됨 참새가 전기줄에 감전되어 죽은 꿈 하고 있는 일이 성취됨 죽은 호랑이가 모기가 되어 앵앵거리며 날아다닌 꿈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재산을 모두 날리거나 빚쟁이한테 괴롭힘을 당하게 됨 죽은 쥐가 하수구에 막혀있는 꿈 하던 일이 중도에 멈추게 되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등 교통체증 소식불통 등을 암시 죽은 독수리를 보는 꿈 현재 지위에 따라 재물을 잃는 흉문도 되고 재물을 얻는 길문푸된다 그는 안의 흉문도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있는 관심이 인식이의 것이다 오신데요 이렇게 반대한 검색하고 있는 맛 그리고 또는 음주 kij해지는 호도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